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 오늘 흔한 남매 7편 2화 흔한 동네의 3대 여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동네의 3대 여신 난 우리 동네의 도도 여신 에임이야. 나의 도도하고 차가운 매력 때문에 주변 남자애들이 꽁꽁 얼어붙는다고 하여 붙은 별명이지. 잠깐, 이 꽃 향기는 뭐지? 안녕? 난 온 동네 남자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배우는 희엇고 깜직한 큐티 여신 안질리나야. 앗, 이 소리는 그녀가 오고 있나봐. 에잉, 에잉, 에잉 수많은 남자애들의 마음을 훔친 그녀. 에잉, 에잉 등장만으로 온 동네에 비상에 걸린다는 그녀. 모두 꼼짝 마라. 난 마성이 프리티 여신 데이지야. 꺄악! 역시 우린 흔한 프렌즈! 얘들아, 이제 우리 뭐 할까? 글쎄. 우선 우리 동네 남자애들이 우릴 보고 쓰러지기 전에. 우리 집으로 가자. 어때? 좋아, 좋아. 꺄악! 신난다! 빨리 가자! 꺄악! 더 빨리! 뭐야, 자기들 여신이라고? 북극 100% 북극 북극 곱하기 미만 곱하기 화끈 근데 쟤, 네 동생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 동생 아니야. 어휴, 내가 에이미 때문에 동네 창피해서 진짜.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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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칵. 잠깐, 얘들아. 오랜만에 새 여신들이 모였으니. 응? 우리 팬들을 위해 걸그룹 댄스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자. 좋아,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겠는걸. 좋아, 여신들. 그럼 각자의 위치에 써보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콩. 어? 잠깐, 얘들아. 내가 센터 아니야? 에이, 아니지. 너 은근히 착각 잘한다. 얘들아, 센터는 역시 나 데이지지. 아니, 넌 그냥 힘이 센 터미널이제. 터미네이터지. 아하하하. 아니거든. 야! 워, 워, 얘들아. 진정해. 뭐니뭐니 해도 센터는 나 에이미 아니겠어? 뭐라고? 에이미, 넌 센터가 아니라. 응. 센? 응? 센터야. 샘물이 나오는 센터. 뭐? 하하하하. 역시 우리는 유머 넘치는 흔한 프렌즈. 얘들아, 센터는 나중에 정하고 일단 그룹 이론부터 정하자. 음, 미의 삼촌사는 어때? 나쁘진 않은데 전세계의 팬들을 위해서 영어를 짓는 건 어떨까? 영어로? 치킨은 어때? 아니면 피자, 햄버거는? 먹는 거 말고 다른 이름은 없을까? 아하! 그럼 이건 어때? 리에이갈비. 그리고 이름이 리에이갈비? 내가 하나 추천하지. 응? 스튜핏은 어때? 어머, 으뜸 오빠. 스튜핏? 영어는 잘 몰라도 그거 안 좋은 뜻인 건 알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스튜던트 알지? 학생이란 뜻이라나. 학생처럼 단정한 핏이라는 걸 스튜핏이라고 해. 정말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센터를 못 정해서 스튜핏이에요. 이렇게 돌고 있답니다. 예, 신들아. 이제 본격적으로 춤 연습을 해볼까? 좋아. 자, 그럼 시작할게. 원, 투, 쓰리, 포. 원, 투, 원, 투. 어? 잠깐, 안진인아. 동작이 안 맞잖아. 응? 알겠어. 다시 해보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원, 투, 쓰리, 포. 잠깐, 에이미. 너야만은 지금 한 박자 늦잖아. 내가? 아, 너 설사 때문이구나. 며칠 전에 설사로 고생했다고 하더니. 박자로 부분만 추고 동작에 힘이 없네. 안젤리나. 내가 그거 비밀이라고 했잖아. 비밀을 말하면 어떡해. 너희 정말 너무해. 나만 빼놓고 너희들끼리만 비밀 이야기한 거야? 흥, 찻. 우리 절교해. 드디어 삼대마음이 갈라서고 지구의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응? 깨똑. 흥.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민수가 지연이랑 사근데. 뭐? 라고? 어머, 어머. 민수게 진짜 여자 보는 눈이 왜 그렇게 없어? 내가 남자면 무조건 안젤리나 사귈 거야. 어머, 어머. 이런 날엔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돼. 가정네. 가자. 내가 매운 떡볶이 쓸게. 고마워. 참고로 난 떡볶이, 만두, 김말이, 김밥, 오징어튀기, 어묵, 삶은 달걀, 순댓 떡꼬치. 떡꼬치? 추가해서 먹을 거야. 뭐, 뭐야. 내일은 사모아 오빠 있어서 좋을 때를 읽어볼게요. 내일은 사모아 Ouch to a 어. 5